3만 6천 킬로미터 상공 위 반짝이는 눈 하나가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2020년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이후 우주에 안착한 찰리안 투비의 눈 정지궤도 환경위성입니다. 찰리안 투비 환경위성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이동, 소멸을 감시하고 예측합니다. 기존의 저규도 위성이 한반도를 1회 관측하는데 2일에서 3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간 8번까지 관측이 가능하고 지구와 같은 각속도로 공존하기 때문에 언제나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어 연속적인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젠즈, 바로 찰리안 투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탑재체입니다. 초봉관계는 전자기파인 빛을 매우 미세한 간격으로 쪼개서 그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장치로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영역까지의 파장대를 관측합니다. 특정 파장대의 빛 투과 유리나 흡수량을 파악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관측할 수 있고 공간 정보와 스펙트럼의 분광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 및 부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간 정보와 스펙트럼을 구성합니다. 감사합니다.